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불황, 특히 장기불황이 된다는 것은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한나라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는 기회의 양이 좀 많은 것이고 또 장기불황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장기불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더 특단의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뭘 더하기보다도 빼기, 덧셈보다도 뺄셈을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안해야 되겠냐, 뭘 제거해야 되겠느냐, 뭘 빼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 경제불황과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는 완고함입니다 사람이 너나 없이 고집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그 저성장 시대 자체가 급격하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옛날 방식, 옛날 생각, 옛날 접근 방법, 옛날 관점, 옛날 습관 이런 거 자꾸 내세우지 말고 자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비용이 안 듭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완고함입니다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선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고 미덕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 평생을 다 살면서 이익을 쫓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항상 이익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인생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악한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우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악한 것이죠 불황기는 기회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든 사장님이든 아니면 조직의 기관장이든 직장인이든 기회가 좁아지는 불황의 시대에 더 많이 움직여야 과거보다 기회를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자 못하는 이유를 둘러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변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을 보면 자기 합리화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바로 자기 합리화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얼른 뚱땅 정당화 시키고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합리화하는 거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가 나쁘면 항상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또 탓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잘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엄혹한 위중한 불황 상황을 타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에서 일체 변명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 아 이건 내가 잘못한 모양이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 기분이 언찮으시더라도 그걸 직시하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는 절대로 하셨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할 건 네 번째입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불성실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덕을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악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일단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건성건성이 피해를 낙인다는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옳은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다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 날 직장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진심을 다해서 한 그런 활동만이 그런 경험만이 그런 도점만이 고스란히 자기 내부의 직업적인 자산으로 축적되어 간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황을 타개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기회의 양도 줄고 기회의 문도 닫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임하시면 시작부터 실패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은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자 마지막이야입니다 버려야 할 것 다섯 번째 지나친 낙관 과도한 낙관 불합리한 낙관입니다 지나친 낙관이 일을 걸어치고 만다 이를 걸어친다 장기불황은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나아지겠지 적당한 정도의 낙관주의는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장기불황의 시대이자 경제위기의 시대입니다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경영자들이나 근로자들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잘해왔는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 이번에도 크게 문제없이 다들 걱정하는데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런 책에서 어떤 주장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불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그동안 잘해왔더라도 신발건을 다시 조여매고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의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절박감 같은 게 무장이 돼야 엄혹한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시대를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위기 시대를 넘어서는 지혜 특히 덧셈이 아니고 뺄셈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버려야 할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